날마다 붙여보셔요 이거 안돼요 그런 일이 없으면 안돼 해야 돼요 뒤올리구요 뒤에서 인생하구요 또 우리 그때 뭐했죠? 자신감 있게 하체로 세게 돌려야되는데 그죠? 하체 돌아요 이렇게 총 맞죠? 그리고 곰 맞아서 하체 안되면 이렇게 치면 어떻게 맞죠? 하체 세게 돌려주세요 아니죠 방금은 하체를 돌린게 아니라 찍은거에요 다시 어때요? 이렇게 돌려줘요 이렇게 팔이 뚝 떨어지죠? 이렇게 머리 머리 이렇게 머리 아주 힘돼요 어깨 좀 찍어 먹어요 맞을 때려 꺼게요 힘때면 돼요 어렵지마 힘때볼게요 다시 하체 일단 오케 쳐볼까요? 세게 칠 필요 없어요 살살 쳐도 되니깐 하체만 조금 빠르게 하체 그렇죠 좋아요 사라졌어요 지금처럼 살살 쳐도 되니깐 하체만 하체 그렇죠 맞아요 사라졌어요 하체만 하체만 그렇죠 좋아요 공가는거 신경쓰지마세요 하체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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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의 핸드폰 잔뜩 일부삭을 달라고, 응, 응 잠시igger지, 괜찮은데요? 오이의 핸드폰 잔뜩 공기 중앙인 것 같은데요? 계속 연습하셔야 해요 아이온 한번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계속 연습하셔야 해요 아이온